조각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0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발표를 보고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띄우는 공개장 이라고 붙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자유진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세계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윤석열 당선인이 군사 작전하듯이 국방부 청사를 접수 대통령 집무실로 개조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 겸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청와대는 대한민국 민주 발전의 사령탑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왕적 요소는 없지 않았지만 지난 70여 년 한국현대사 중심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일종의 선동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주석궁이지 청와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분단현실에 비추어 청와대의 특수한 처지를 양해하고 차마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리하게 추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전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광화문과 용산의 차이는 서울과 시골의 차이 이상입니다. 광화문은 조선조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뿌리내린 곳이고 한반도 전체의 중심입니다. 조선조의 정궁, 경복궁, 사직단, 대한제국의 황궁, 덕수궁, 청와대, 서울시청,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한국국립현대미술관이 모여있는 이곳은 한반도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 주도의 민족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성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을 떠나면 역사석을 잃게 됩니다. 외세와 병영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용산은 민족사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에 박수를 보낸 것도 광화문이란 이름 석자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광화문 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은 민폐를 끼치는 재앙수주님을 당선 후에야 알았다는데 그렇다면 공약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한 약속 또한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는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전문가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순리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선인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용도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것은 변칙적 용도 변경으로서 국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건물은 백악관, 엘리제궁, 크렘린궁처럼 그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얼굴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아름답게 지어야 하는 건물이지 전시도 아닌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성격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며 한 추진 과정에서 군인들, 건축과, 교양인,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는 대한민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해야 할 역사적 건물인데 어떻게 임시정부 청사 마련하듯 합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습니다. 국방부를 밀어낸 대통령 집무실 건물이 임시적인 것입니까? 영구적인 것입니까?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궁이 남의 건물을 인수해서 쓰는 게 있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건물은 세계적 문명국과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멋대가리 없는 대통령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력에서 비교도 되지 않던 시절에 지은 경복궁, 창덕궁, 종묘보다 국방부 청사가 더 가치 있는 건물로 인정받을까요? 무슨 이유를 대든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별생각 없이 한 말을 물리면 체면에 손상이 된다고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진짜 제왕적 권력의 형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되실 분이 국군 장교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한 달 안으로 짐 사서 나가라는 식인데 입이 있어도 역시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답다는 말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들로부터 가슴 속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일을 대를때 펜타곤 안에 백악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 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이 붙어 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되는데 이런 위험성은 고려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두 기능을 모아놓진 않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 청와대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리는 최고 아닙니까? 그것을 운영한 사람의 문제를 장소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미신입니다. 소통소통하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처럼 주 1회 격이 없는 기자회견을 한다면 다 해결됩니다. 5년 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의 대통령 집무실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나라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전이나 신축 공약을 내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기자생활 52년째인 해방동의로서 경험상 권력자가 허용과 오만에 빠지면 예외 없이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역사 앞에 겸손하셔서 선거 유세 때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실천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제가 운영하는 조갑재.com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하시던지 또는 공감하시면 많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0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는 발표를 보고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띄우는 공개장이라고 붙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자유진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세계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윤석열 당선인이 군사 작전하듯이 국방부 청사를 접수 대통령 집무실로 개조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 겸 지적을 할까 합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는 말을 강조하셨는데 청와대는 대한민국 민주 발전의 사령탑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왕적 요소는 없지 않았지만 지난 70여 년 한국현대사 중심부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일종의 선동입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은 주석궁이지 청와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분단 현실에 비추어 청와대의 특수한 처지를 양해하고 차마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리하게 추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전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광화문과 용산의 차이는 서울과 시골의 차이 이상입니다. 광화문은 조선조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이 뿌리내린 곳이고 한반도 전체의 중심입니다. 조선조의 정궁, 경복궁, 사직단, 대한제국의 황궁, 덕수궁, 청와대, 서울시청,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한국국립현대미술관이 모여있는 이곳은 한반도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 주도의 민족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성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곳을 떠나면 역사석을 잃게 됩니다. 외세와 병영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 용산은 민족사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에 박수를 보낸 것도 광화문이란 이름 석자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광화문 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것은 민폐를 끼치는 재앙수준임을 당선 후에야 알았다는데 그렇다면 공약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한 약속 또한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는 청와대로 일단 들어가 집무실 이전 문제를 전문가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순리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선인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용도로 지은 건물입니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는 것은 변칙적 용도 변경으로서 국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건물은 백악관, 엘리제궁, 크렘린궁처럼 그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얼굴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용도로 아름답게 지어야 하는 건물이지 전시도 아닌데 우격따짐으로 밀어붙일 성격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며 한 추진과정에서 군인들, 건축가, 교양인,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흔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는 대한민국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역사적 건물인데 어떻게 임시정부 청사 마련하듯 합니까? 윤석열 당선인에게 묻습니다. 국방부를 밀어낸 대통령 집무실 건물이 임시적인 것입니까? 영구적인 것입니까?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세계 어느 나라의 대통령 궁이 남의 건물을 인수해서 쓰는 게 있는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건물은 세계적 문명국과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드는 멋대가리 없는 대통령 궁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국력에서 비교도 되지 않던 시절에 지은 경복궁, 창덕궁, 종묘보다 국방부 청사가 더 가치 있는 건물로 인정받을까요? 무슨 이유를 대든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물리면 체면에 손상이 된다고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가 진짜 제왕적 권력의 형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되실 분이 국군 장교단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한 달 안으로 짐 사서 나가라는 식인데 입이 있어도 역시 군대 안 갔다 온 대통령 답다는 말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들로부터 가슴속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11 테러 때 펜타곤 안에 백악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 지휘자인 대통령과 국방 지휘자인 국방부 장관이 붙어 있을 때 김정은이 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로 때리면 동시에 무력화되는데 이런 위험성은 고려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두 기능을 모아놓진 않습니다. 김정은이 좋아할 일을 왜 서둘러 합니까? 청와대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리는 최고 아닙니까? 그것을 운영한 사람의 문제를 장소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미신입니다. 소통소통하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처럼 주 1회 격이 없는 기자회견을 한다면 다 해결됩니다. 5년 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의 대통령 집무실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나라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전이나 신축 공약을 내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기자생활 52년째인 해방동의로서 경험상 권력자가 허용과 오만에 빠지면 예외 없이 끝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역사 앞에 겸손하셔서 선거 유세 때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을 실천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제가 운영하는 조갑재.com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시던지 또는 공감하시면 많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